구T의ым 일단은 저희가 준비된 게 철방의 그 목걸이 그 뭐야? 그게 있고 그리고 타임 이즈 골드 컵 이거만 하면 자국 종일 해서 떠오르지 그러니까 타임 이즈 골드 그리고 대박사컷 24시간 수첩! 아, 맞다 그리고 레인보우 홀덤 카드 아, 이거 짜릿하죠? 카드, 이거 또 빠지면 안 돼 빠지면 안 빠집니다 아, 의상도 있는 거야? 우와, 우와 어페럴이요? 던졌다가 촥 하면 이걸로 딱 어, 오케이, 하나 둘 셋부터 던져라 하나, 둘, 셋 되게 편하고 되게 있어 너무 개쥬얼해 예쁘다, 예쁘다 타임머신 어, 타임머신? 어, TM-501 잠깐만 MR이 이거 미래 그거네? 응, 미래 컴퍼레이션 색감이 너무 예쁘네 회사는 안 좋은 회사인데 몰라? 어, 여기도 뭐가 있다, 형 여기도 뭔데? 어, 그거 그러잖아 아, 이거 미래대학교 외계인들 그렇지, 어려워 미래대학교, 이거 무슨 뜻이야? 이거 무슨 뜻이야, 병재야? 제가 그거 다 외우고 제가 그 언어 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아니, 그래도 너 그 나라 잠깐만, 근데 소름 돋는 게 나 기억하고 있어 그래, 봤잖아 우리는 여기 대화? 대화였나? 어, 이렇게? 네가 얘기해줬어 이게 폭발 아니, 폭발이었던 거 같은데? 우리는 대화하다 흔들리면 폭발한다고 그랬는데 아, 네? 뭐 그런 느낌이었던 거 같은데? 대화하다 흔들리면 폭발해?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뭐 또 있어? 이번에 대탈출 게임도 출시됐다고 합니다 게임? 게임, 게임 게임은 뭐야? 게임? 자, 일단 카드 한 번 보세요, 카드 쉽게 생각해서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막 카드 따먹기? 이런 거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카드 플러스 증강현실 우와, 진짜? 대박이다 딱 대면? 우와, 우와 왜왜왜왜 우와, 대박이야 우와 우와 강호동의 시간이 거꾸로 오른다 소시지 보기를 좀비같이 하라 뭐야? 뭐야 이게? 우와 우와 오, 진짜 신기해 우와, 대박이야 근데 호동이 형 너무 멋있다 이야, 여기 어떤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거니? 너무 신기하다 우와 う 감사합니다.